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언론에 비친 독립적인 사건을 하나하나 연결하다 보면 새로운 이야기의 구성이 가능해집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등에 대한 이야기의 구성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사건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영민 전 비서실장의 인터뷰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서 가장 문 대통령과 많은 시간을 보낸 분이 노영민 비서실장입니다. 올해 64세입니다. 그동안 비서실장한다고 고생을 참 많이 했을 겁니다. 조선일보의 정우상 정치부장과 가진 인터뷰에 제법 긴 인터뷰에 말을 참 많이 가려가지고 쓸만한 그런 내용이 좀 드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눈길을 끄는 대목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정치부장이 묻습니다. 성과만 보고하고 잘못을 보고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노영민 전 비서실장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잘못한 것은 야당 그리고 신문 일면부터 도배를 하니까 문 대통령도 잘 아십니다. 문 대통령은 신문을 꼼꼼하게 읽으십니다. 인터넷 댓글까지 읽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눈을 가린다거나 민심을 왜곡한다는 것은 다 틀린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신문마다 탈원전 정책, 최저임금, 주 52시간, 부동산 정책, 공수처, 선거법 개정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4.15 총선, 시비 이런 것이 나올 때마다 비판과 비난과 한숨과 아우승이 인터넷과 신문을 도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읽고도 정책 기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나 또 그렇게 판단하지 않거나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런 지도자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그런 점을 한번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새삼스럽게 제 자신에게도 물어보고 또는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에게도 제가 문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를 두고 누군가 저에게 아마 묻는다면 정말 대책이 없다 이런 말밖에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고집이 황소고집일 수도 있고 그런 고집과 아집과 독선이 나라와 국민을 완전히 그냥 구렁텅이로 내몰고 있다는 것을 그거를 신문에서 나오는 아우승이나 그런 탄성을 보고 그걸 알 수가 없다면 그거는 그야말로 달리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대책이 없구나. 우리가 완벽한 인간이 아니고 또 누구나 인간이 갖고 있는 인지구조라는 것은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실패를 할 수 있지만 그런 실수와 실패기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치유하거나 수정하거나 교정하거나 이런 능력들을 지도자가 가질 수가 없으면 그러면 그거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업하는 사람들 이렇게 고집을 뿌리면 그거는 백발백중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오랫동안 생계를 유지하는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겸손하지 않거나 그다음에 무대보로 고집을 뿌리게 되면 망하는 것 외에 달리 대안이 없다. 이 이야기를 제가 번뜻 인터을 읽다가 든 생각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일본 기업 한국 주재원들의 의견 조사입니다. 이 인터뷰를 읽다가 든 생각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일본 기업 한국 주재원들의 의견 조사입니다. 다른 사람 눈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은 참 귀한 그런 지혜를 주는 지름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떠냐에 우리하고 동질적인 집단이 아닌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그 사람들의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뭘 배울 수 있겠느냐 조선일보가 연세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일본 기업 주재원 대상 최고 경영자 과정 그 이름이 아마 게이트웨이 투 코리아 모아입니다. 등록한 43명을 설문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주 유용한 설문조사입니다. 67.4% 29명이 현재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다. 이렇게 답하고 일본 기업 한국 주재원 10명 가운데 7명은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마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단 한 명도 없었고 보통이라고 답한 사람이 14명으로 32.6%가 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신뢰도 이런 것이 거의 바닥이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신뢰도 저하에는 국민 개개인의 책임도 있겠지만 훨씬 큰 압도적인 그런 책임은 바로 가장 상부질서에 속하는 정치의 그야말로 신뢰할 수 없음 그 정치의 엉망진창 정치에서 나오는 그 거짓말들 이런 것이 사회 모든 하부질서에 다 영향을 미친 그런 효과를 지금 낳고 있는 것이죠. 다시 또 신문 내용이 한국 경제정책의 문제로는 시장 경제를 무시한 사회주의 정책과 기업 옥제기 규제가 각각 28명 복수응답이 가능하니까 가장 많이 꼽힌 거죠. 그거 뭐 외부인 시각에서 정확하게 본 겁니다. 반시장 정책 반시장 정책과 기업을 그냥 틀어주는 그런 거가 가장 문제가 있다. 이러니까 모든 지금 현계 한국의 문제의 소위 만악의 근원이라는 것이 결국은 거대 정부와 잘못된 정치 집도나 집단에서 연유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답은 정말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정말 세계화될 것이고 제가 바로 엊그제 했던 위기가 온다에서 피력한 내용과 거의 일치가 합니다. 응답자의 63%는 한국 경제가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거품 붕괴로 보는 겁니다. 한 법인장은 실물 경제와 맞지 않게 오르는 주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은 버벌 붕괴 이전에 일본과 매우 비슷해서 걱정스러운 수준이다. 이런 지적은 아주 새겨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버벌은 저의 의견을 잃습니다. 버벌을 이미 경험한 일본인들이 좋은 건 크게 새겨야 되는 것이죠. 많은 경우는 우리는 일본과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물 경제에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실물 자산 및 자산의 가격은 유지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버벌 붕괴의 대가를 많은 일본 세리맨들은 고점에서 구매한 자산 가격과 떨어진 가격의 차액만큼을 수십 년에 걸쳐서 갚아 나가는 것이 바로 버벌 붕괴에 일본의 보통 사람들이 치룬 그런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우리가 새겨야 될 일본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조사에 참여한 일본 기업의 주재원들은 대개 법인장급으로 한국에서 평균 3년에서 4년 정도 근무한 분들이다. 세 번째입니다. 조세 불복 청구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다. 정부가 세금 폭탄에 불복한 개인이나 기업이 조세 심판을 청구한 경우가 2020년도에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세무수가 부과한 세금이 과다하다고 많다고 생각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국무총리 산하 조세 심판원에 조세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지난해 1월부터 11월 기준에 조세 심판 사건 건수는 1만 5839건으로 2019년도에 1년치 1만 1703건에 비해서 35.3%포인트가 증가했다. 2008년도에 조세 심판원에 설립된 이후에 가장 많은 처리 건수를 기록했다.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조세 폭탄과 조세 불복의 급증은 당장 개인의 문제가 됩니다. 손해가 되는 것이죠.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 4.15 총선의 공정성과 합법성으로 연결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당장 내가 치료해야 될 비용에 대해서 눈길이 가지만 그 문제를 한 단계 두 단계를 더 가서 조금 더 생각을 깊이해 보면 그것이 4.15 총선의 공정성과 합법성이 위반됐기 때문에 조세의 폭탄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 얼마나 되겠냐 이야기죠.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제도적으로 희박해지면 어떤 사회에서는 폭정이 불가피해집니다. 그 폭정의 가장 중요한 행태라는 것은 공정이 사라지게 되고 조세 폭탄이 생기는 것이 바로 폭정의 가장 생생한 사례 가운데 하는 것이죠.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제도적으로 희박해지는 사회가 되면 조세 폭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공정이나 합법을 엿으로 바꿔서 먹어버린 그런 사회가 되고 나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그냐말로 필요할 때마다 조세를 거두들기 위해서 소수를 약탈하는 그런 종류의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지금 미국에서 트위터나 이런 데가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그냥 징계를 주고 개정을 샷다운 시키고 하기가 다 뭐냐 가장 상부 질서에 해당하는 정권교체의 합법성이 상실되어야 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런 것까지 좀 생각할 수 있는 시민들이 많아야 그래야 사회가 온전할 텐데 그냥 내한테 손해가 안 되니까 땡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